9.2절의 두번째 파트는 어떤 주어진 영역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음 그럼 우리가 영역을 계산했던 더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라든지 미적분약1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로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는 a부터 b까지 있고 특히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커브와 x축에 의해서 막혀진 그 area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x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쪽에 영역이 있겠고 x가 a일 때 x가 b일 때 이 영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역 area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영역을 잘게 아주 가느다란 막대들로 쪼개는 것이죠. 그러면 쪼개면 이런 식의 막대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막대를 a부터 b까지 쭉 드래그 마우스 드래그하듯 쭉 드래그하면 이 영역의 넓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막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막대의 크기는 뭐가 되죠? 가로와 세로로 계산하면 될 것인데 세로는 뭐가 될까요? 세로의 크기는 y가 되겠구요. 가로의 크기는 x축에서의 짧은 거리 이것을 dx라고 씁니다. x축에서의 짧은 거리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ydx가 되겠죠. 그리고 이 ydx를 합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합치는 것은 이런 인테그러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sum이라는 것 더한다는 이런 sum이라는 기호는 이산적인 것 딱딱 떨어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들을 더할 경우에 쓰고 연속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테그러리라는 것을 쓴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이 a부터 b까지이므로 a부터 b까지 이렇게 얻어지고 또는 y가 f of x라고 써졌으니까 f of x dx까지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 그림만 잘 연상을 하고 그 아주 얇은 막대기를 붙인다라고만 생각하면 바로 얻어낼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더 나아가서 equation이 parametric equations일 때 그런 영역을 계산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은 x는 f of t, y는 g of t라고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 t에 의해서 x, y가 표현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t가 알파부터 베이타까지 점점 증가한다고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a를 a라고 하면 a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유도가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의 넓이인데요. y 값은 아까 뭐가 된다고 했죠? y는 y는 gt라고 가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x가 뭐였죠? x는 f of t 였는데요. 그러면 x는 f of t로부터 tx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양쪽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dx over dt가 되고요. 오른쪽은 f prime t가 돼서 dt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dx는 f prime t dt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 prime t dt라고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적분 구간입니다. 원래 x는 a부터 b였지만 이제는 t에 대한 적분 영역을 구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t가 알파부터 베이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을 계산하는 공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까 유도를 아까 그림을 그려서 작은 막대를 합한 것이 이식이고 그 다음에 x는 f of t y는 g of t를 이용해서 이것도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이클로이드고요. 사이클로이드에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이 영역은 세이타가 0부터 2π까지일 때고요. 그래서 세이타는 0부터 2π이고요. 그 다음에 y 값, x 값도 다 r 세이타로 표현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y를 이렇게 쓰고 또 x를 미분하면 dx는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대입하면 integral y dx는 integral에 y 대신에 이 함수 값을 넣어주고 dx 대신에 이 함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분 구간이죠. 적분 영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것이냐 적분 구간인데 기존에 0부터 2π이 r이었지만 이제는 세이타로 바뀌기 때문에 0부터 2π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잘 풀어놓고서 답이 잘못 나오는 이유는 이것을 그냥 2πr로 계산할 때일 경우가 99%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물론 r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거를 적분해야 되는데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의 부정적분은 뭐죠? 세이타이고요. cos θ의 부정적분은 sin θ가 되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cos 제곱 세이타의 부정적분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게 되죠. 여기서 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cos 제곱 세이타를 cos 제곱 세이타를 2분의 1 플러스 cos 2 세이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으로는 cos 제곱 세이타가 있으면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는 cos 2 세이타로 바꾸는 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cos 제곱 세이타는 부정적분을 모르니까 cos 2 세이타로 바꿔주면 이거는 부정적분을 알기 때문에 sin 2 세이타가 부정적분이고 2를 2가 나오기 때문에 sin 2 세이타를 미분하면 2분의 1을 처리를 해서 하여튼 부정적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 또 하나 가능한 것이 이것도 가능합니다. sin 제곱 세이타가 있을 때 cos 2 세이타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cos cos plus b 는 우리가 알고 싶 알다시피 코코사싸라고 하죠. a cos b 마이너스 sin a sin b 입니다. 그럼 cos ea 는 어떻게 되나요? cos ea 는 cos 제곱 a x로 바꿔보죠. cos ea 는 cos x minus sin x 가 되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식을 cos 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cos 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sin 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cos 으로 통일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cos x 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이 앞에 있으니까 2 cos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cos x 는 1 플러스 cos 2 x 나누기 2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요. 반대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cos cos x 가 아니라 sin x 로 통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cos x x 가 1- sin x 그러니까 또 minus sin x 그러니까 2sin x 로 쓸 수 있어서 cos 이게 바로 cos x 죠? 그럼 정리하면 sin x x 는 2분의 1- cos x 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식은 쉽게 유도할 수 있는데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자주 등장하는 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하여튼 cos 제곱 θ를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전개하면 이런 식 다시 전개해서 안티데리베티브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2분의 cos 2 θ는 안티데리베티브가 어떻게 될까요? 뭐 2분의 cos 2 θ는 추측하자면 cos 2 θ의 안티데리베티브는 뭐가 될까요? sin 2 θ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sin 2 θ를 미분하면 시환적분에 의해서 cos 2 θ가 나오지만 2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2를 소거하기 위해서 2분의 1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cos 2 θ의 부정적분은 2분의 1의 sin 2 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2분의 1과 더해져서 4분의 1의 cos 2 θ가 얻어지고요. 여기다 2π하고 0을 대입해주면 값은 계산이 돼서 3πr의 제곱이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거죠. 원래 1의 영역이 얼마죠? 원래 1의 영역은 πr제곱인데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던 이 영역의 크기는 원래 1의 영역의 크기에 정확히 3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의 배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영역도 원래 있는 1하고 정확히 자연수의 배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파트 2를 마치겠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